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근황토크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란 방송평 이후에 또 방송을 업데이트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주에 서울의 봄이 개봉을 하는데 개봉날에 그것을 보고 그 주에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주 서울의 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근황토크를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편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도 강신의 영화제를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음 작년에는 설문을 돌렸었는데 설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죠. 저의 교만이었죠. 많이 참여해 주실 줄 알고 설문을 돌렸지만 여하튼 그래서 올해에는 설문은 못 돌리고 그냥 저 혼자 녹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올해 좋은 영화들 좋은 배우들 한번 꾸려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업데이트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엄청 밀려 있는데요. 블로그의 대전성기 시절에 여러분들이 영화 후기를 저희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셨었죠. 그걸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동안 안 하고 있어서 지금 3년 전 거를 해야 될까요?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 영화를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편? 그런 원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밀려 있었습니다. 저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한자 한자 써주셨던 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기필코 여러분들 써주신 거 전부 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영화 보셨나요?로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셨던 청취자분들 아직도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모두 건강하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대종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육관왕을 했다는 소식이고 대종산에도 OTT 시리즈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4개 부문이 신설되었네요. 시리즈 작품상, 감독상, 나무상, 여우상 이런 식으로 4개 부문이 신설되었는데 놀랍게도 디즈니 플러스가 모두 가져왔습니다. 이 4개 부문을 작품상과 여자 주인공상을 무빙이 가져갔고요. 한효주 씨가 받았고 그 다음에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은 카지노가 받았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현재도 우위에 서 있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그런데 올해는 디즈니 플러스가 참 크게 도약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 한때는 국내 디즈니 플러스 사업부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명칭을 그것이 해산된다. 이런 소문도 있긴 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살아남았고 국뽕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리고 기사들 보면 무빙이 글로벌 흥행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흥행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쪽에서는 뚜렷한 흥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쪽 아태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기사 회생한 그 한 해가 되었고 그 계기는 한국 콘텐츠였다. 그래서 단독 뉴스가 떴던데 디즈니 플러스가 강풀 작가 무빙이라는 작품이 강풀 작가의 웹툰이 원자이고 또 각본을 강풀 작가가 직접 썼죠. 그동안은 다른 실사 영화에서는 각본에 참여를 안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본인이 써버린 거죠. 그동안 영화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강풀 작가와 퍼스트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퍼스트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보면은 작품에 대한 무엇이든지 간에 기획이든 각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작품에 대한 것을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강풀 작가의 시리즈물 다른 웹툰들의 실사화는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강풀 작가도 이 디즈니 플러스의 작품 공개 방식 한 번에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나눠서 공개하고 이런 것들 립 서비스였는지는 몰라도 신뢰를 보내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여튼 디즈니 플러스가 여러모로 국내에서 또 영향을 높이고 있고 또 국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비교 대전을 많이 하는데 오징어 게임은 워낙 기록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OTT 자체에 있어서 기사 회생을 시킨 그런 작품으로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무빙이 선정될 만하다. 네 여하튼 디즈니 플러스 4관왕 축하드리고요. 또 제가 좋아했던 또 제가 추천했던 그런 두 작품 무빙과 카지노가 상을 타서 기분이 좋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극장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패턴이 OTT로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코로나 때 그 밖에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극장에 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극장 매출과 영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서 올해 100만원 넘긴 영화가 몇 개 안되고요. 손익분기점은 더더욱 그렇고요. 굉장한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지금 뉴스에 잘 안나와서 그렇지 엄청난 위기입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기회 될 때마다 영화 관계자들이 극장 요금 인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하의 날인가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요금을 7천원 정도로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매주 수요일로 일단 확장하는 걸로 그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렬이었죠. 실패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제 생각에는 대타협을 해서 고통 분담 책임 분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극장 값도 내려야 되지만 영화들의 예산도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뭐 이른바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정말 제작비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은 몇 개 있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배우들 출연료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많이 내려둔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나 배급사 그리고 극장 측에 예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좀 그러한 고통 분담의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일단 그 유인책으로 티켓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고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나온 매주 수요일 이거 진짜 꼼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내린다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국내에서는 좀 실패했던 것 같은데 그런 영화 패스 월정액을 내서 영화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가지 상품과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첫 번째 논의였던 매주 수요일 7,000원 이 논의가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각 주체 간의 수익 배분율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극장과 배급사가 일단 수익을 나누죠. 배급사가 가져간 그 수익을 다시 배급회사 투자자 제작사 이렇게 3인의 주체가 다시 나눈다고 합니다. 이 3인의 주체가 또 그 수익을 나눌 때에도 이상한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기준이 여하튼 이렇게 수익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각 주체 간의 영화 관계 주체 간의 아무래도 이해관계 그리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영화값이 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7천원으로 줄이고 쪼그라든 티켓값을 또 각 주체 간에 쪼개서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티켓값을 낮췄다고 해서 박리담의 식으로 옛날처럼 관객들이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있게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큰 회사 그리고 출연료가 좀 많은 배우들 이런 분들이 먼저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말씀이지만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지금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선 잘 팔리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렇게 글로벌 배급이 되는 것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저희 방송 중에서 계속해서 국내 OTT가 빨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내에서는 시청률이 잘 안나온 TV 드라마가 해외에서는 꽤 성공을 했고 흥행을 해서 국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혹은 잃어버린 그 손실분을 글로벌 해외 쪽에서 채우고도 남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걸 노려야 됩니다. 국내 시장은 작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해외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급을 할 때 해외로 배급할 때 그 수익을 온전히 국내 제작사 국내 투자사 국내 배급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경로 그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그것이 넷플릭스에 너무 의존되어 있죠.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약 행태가 좀 불공정하죠. 그리고 OTT 같은 경우는 재방송료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나 방송인 출연자 등에게 이익이 계속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콘텐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바로 넷플릭스가 만든 구조입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고 또 국내 OTT가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아시아는 최소한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지겨우실 테니까 그만 말씀드리고요. 제 넋두리밖에 안 되겠네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극장 요금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실패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콘텐츠 시장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고통 분담에 대타협을 할 때가 왔다. 이게 어떤 기사를 보면 큰 회사들이 콘텐츠 회사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 소리죠. 말도 안 된 소리고요. 먼저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통 분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자꾸 정부 돈 받아가지고 일시적인 꼼수만 자꾸 부리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국내 영화들이 계속해서 흥행에 실패하고 손에 북미점 넘지 못한다 그러고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소비자들한테 국내 영화 한국 영화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한국 영화에 대한 이상한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국 영화는 재미없다 볼 게 없다 이런 식의 외국 영화는 얼마나 잘 만든다고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영화 많거든요. 외국 영화 중에서도 근데 뭐 그냥 외국 감독이라면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 많아서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한국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약순환이죠. 한국 영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한국 영화를 보러 안 가고 그래서 한국 영화가 계속 실패하니까 한국 영화 재미없나 보다. 그래서 또 한국 영화 이미지가 더 추락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홍콩 영화하고 일본 영화가 왜 영화 시장이 그렇게 쪼그라들었는지 우리가 계속 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필에 대한 비판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하죠. 다른 방송으로. 제가 요새 본 작품들 3개 언급하면서 그냥 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OTT VOD를 주로 봤습니다. 먼저 어셔가의 몰락 최악의 악 그리고 앤니오 더 마이스트로 라는 다큐 영화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VOD 이렇게 봤네요. 어셔가의 몰락은 에드가 알럼포라는 미국 소설가의 원작을 그대로 옮기는 아니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시리즈물입니다.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호흡이 좀 느린 편이고 포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예고편도 약간 호러물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봤는데 호러물은 아니고요. 공포물도 아닌 것 같고 사회 비판 건선징악 그러한 느낌인데 화면도 깔끔하고 리듬감도 상당히 좋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비판이라고 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위 부자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 시리즈문에서는 재벌가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좀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진중한 드라마 형식으로 그 사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다만 이 시리즈문 같은 경우는 이 재벌가가 사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 이것보다는 그 재벌가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냐 어떻게 형편없느냐 이것을 중점을 두고 비판을 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시리즈문을 시작하자마자 다들 심판받았다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리고 왜 심판받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채워지거든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흥미진진했고 리듬감이 처지지 않았고 건선징악이라고 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교훈적이고 그런 느낌이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전개가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리즈문을 좋게 봐서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마이크 플래너건이라는 연출자가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힐하우스의 유령 그리고 영화로는 닥터슬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또 블라이 저택의 유령 어둠속의 미사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연출자가 어둠속의 미사라는 드라마를 만든 연출자가 여자가의 몰락을 만들었다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거 안 봤을 겁니다. 어둠속의 미사는 좀 실망이었거든요.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억지로 막 좀 심오하게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 드라마 특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현악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쓸데없이 말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속의 미사는 좀 안 좋아하는데 이번 어샤가의 몰락은 굉장히 좋았고 그 전에 작품들 뭐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든가 블라이 저택의 유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호평이 아주 자제하더라고요. 넷플릭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샤가의 몰락이 호러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합니다. 그게 제 기준에서는 무섭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무섭지 않았다는 거지 무섭지 않은 장면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최악의 악이라는 누아르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개연성이 깨지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내용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전형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큰 테두리가 정말 전형적인 그런 드라마입니다. 시리즈물이죠. 경찰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걸 파헤친다. 그리고 거기다 로맨스 요소까지 포함돼서 조폭 두목하고 뭐 어쩌고쩌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정말 전형적이죠. 또 많이 봤던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습니다. 전형적이지만 재밌고 장르물의 쾌감을 충분히 선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지창욱 배우가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지창욱 배우는 상당히 좀 유순한 느낌의 꽃미남 그런 배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꽃미남이에요. 연기도 좋더라고요. 지창욱 배우를 좀 다시 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물에서 요새 계속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제 섭외가 되시고 지창욱 배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외모도 되지만 연기도 되고 여러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되지 않겠는가? 감히 미리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 배우 중에서는 최고 스타는 저는 아직도 손예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외모나 스타성이나 흥행성이나 작품 성구안이나 등등등 해서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인 스타는 손예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손예진 배우보다 연기 더 잘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여성 배우 중에서 더 예쁜 배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아직 손예진 배우를 뛰어넘는 스타 같은 배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성 배우 중에서는 그리고 리즈를 계속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손예진 배우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몇 번의 리즈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다른 광고나 모델 차량이나 이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리즈를 계속 갱신하니까 그런 스타는 정말 흔치 않죠. 지창욱 배우가 남자 배우계의 손예진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 같은 배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최악의 악도 거친 작품을 원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다큐입니다. 엔리오 모리코네 작곡가 음악가의 일생을 다룬 엔리오 더 마에스트로 라는 다큐멘털을 보았습니다.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꼽는 영화죠.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고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독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 그 음악을 처음 듣고 엔리오 모리코네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미션 OST LP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엄청 많이 들었죠. 아 LP판이 아니군요. CD였군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하면서 엔리오 모리코네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부영화도 하시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미션의 굉장히 성스러운 음악 이런 것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놀랐던 기억도 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그런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에서 OST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는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는가 에 대해서 이 다큐멘트를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통 클래식을 공부하셨고 정통 클래식 작곡을 그런데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이른바 전의적인 음악 모임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혁신과 전통을 합쳐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데 익숙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영화 장르 잘 맞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처음 음악 작곡가 활동할 당시에는 영화 OST를 하시는 분들이 음악계에서는 천대받는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정통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정통 클래식 에 있던 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한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더 가열차게 음악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옛날 영화가 나오는데 음악이 좋아요. 70년대 OST가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영화의 음악이 나와도 충분히 이 다큐멘터리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를 보고 와차에다가 평점을 4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22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준 4점이더라고요. 거의 1년 걸렸네요. 4점을 줄 만한 작품 만나기가. 그런데 상업영화는 아직 만나지 못했죠. 다음 주에 보게 될 서울의 보험이 과연 그럴 영화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약 1년 만에 평점 4점을 줄 만한 그런 다큐멘터리 였습니다.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결말부에 너무 막 칭찬 일색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 영화 인사들이 나와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엔니오 천재다 어쩌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인 것은 그 전에 다 보여줬는데 왜 또 거기서 천재라고 그렇게 칭찬 일색을 하는지 그거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저희 방송도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일단 업데이트부터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뭔가 내용에 있어서도 아니면 형식에 있어서도 영화 선택에 있어서도 혁신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제가 올해는 길복순부터 시작해서 OTT 쪽에 풀리는 영화들도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미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저만의 혁신 특색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여러 시리즈물 그걸 통해서 저만의 특색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올해 초에 원래 기독시리즈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슬퍼했고 또 계속 바쁘다 보니까 시도조차 못했는데 내년 초에 2024년 초에는 한번 다시 기독시리즈 시도해 보겠고요. 그리고 탄미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영화가 몇 개 없습니다만 그래도 탄미를 주제로 한번 시리즈를 묶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저희 시리즈물 중에서 완결된 게 하나 있긴 하죠. 두 개 있나요? 정치 시리즈가 완결되었고 로봇 SF 시리즈가 완결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오셔서 재생 목록 보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팟빵에도 재생 목록으로 제가 묶어 놓았나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 방송만의 특색을 좀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걸 할 수 있을까? 계속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예전에는 다른 팟캐스트들도 많이 소개를 했었죠. 아예 뭐 다른 팟캐스트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게스트를 모셔서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홍보 방송을 저희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없을 텐데 다른 팟캐스트에게 허락을 구해서 그 팟캐스트 홍보 오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틀었죠. 그렇게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네 여기까지 그냥 토크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던 중간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잠시 방송을 끊고 그 다음날에 지금 녹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 갑자기 추워졌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 뭐 요구하고 싶으신 것들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여러가지 경로로 트위터도 좋고 팟빵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요.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이메일로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건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을 계속해야죠. 혁신 안 하면 이게 안일하게 돼가지고 그냥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음주에 서울의 봄을 보고 그 다음주에 아마도 업데이트를 할 것 같고 12월에는 제가 강신의 영화제에 저 혼자 꾸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운방송에 서울의 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